마음을 못 쓰는 사람은 이렇게 딱 얼굴이 이렇게 써있어. 나 재미없다. 아무것도 못 쓰니까 그런 애랑 놀면 재미없어. 다 필요한 마음이야. 청년 마음도. 거지 마음도 마찬가지야. 뭔가 상황이 뭔가 이제 병원이 이렇게 비 올 때도 환자도 좀 없고 막 갑자기 썰렁이 좀 마치 내탁 같다는 그런 죄인 마음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에 되게 사로잡혀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되게 힘든 거를 많이 느꼈다는 그런 것도 좀 인지가 돼서. 사람은 항상 자기를 수치주고 공격하는 가해자도 자기고 가해자 마음도. 그 가해자 보면서 벌벌 떠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자기 마음이야. 피해자 마음도. 그치? 그게 올라올 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 나라고 인식하는 거. 어? 자 따라합니다. 다 네 탓이라고. 다 네 탓이라고. 네가 죄인이라고. 네가 죄인이라고. 수치주는 가해자가 납니다. 수치주는 가해자가 납니다. 다 네 탓이라고. 다 네 탓이라고. 쓸모없는 네 탓이라고. 쓸모없는 네 탓이라고. 너만 죽으면 된다고. 너만 죽으면 된다고. 죽으라고. 죽으라고. 수치주는 가해자가 납니다. 수치주는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올라오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마음으로 이 가해자가 납니다. 수치가 올라와서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 수치를 받아들이는 거지. 그치? 내 가해자를 보면서. 내 가해자를 보면서.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버림받을까 봐. 버림받을까 봐. 수치당할까 봐.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가 접니다. 약자가 접니다. 버림받아서. 버림받아서. 버림받은 약자가 만든. 버림받은 약자가 만든. 무관지옥에 빠질까 봐. 무관지옥에 빠질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접니다. 약자가 접니다. 날마다 올라오는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쓸모없다는 절망감과 다 네 탓이라고 공격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죄인 마음과 영원히 이렇게 고통 속에 살 거라는 막막한 절망감과 죽고 싶은 마음과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버림받은 외로운 마음과 무관지옥이 무관지옥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무관지옥의 이 마음을 무관지옥의 이 마음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날마다 이 마음 인정하면 정말 잘못될 거라고 정말 잘못될 거라고 가짜로 인정하지 못하고 가짜로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집착하고 집착하고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약자가 만드는 약자가 만드는 무관지옥이 접니다 무관지옥이 접니다 자 우리 아기의 무관지옥 네가 버림받은 마음 느꼈을 때 올라오는 느낌 무관지옥 어떤 거 있어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 되게 이 세상에 사람이 엄청 많은 데 있어도 뭔가 혼자 외롭게 버림받은 느낌 그렇지 혼자 있는 느낌 또 이해 못 받아서 서러운 마음과 이해 못 받아서 서럽고 절망감 절망감 네 해도 안 된다 네 해도 안 된다 해도 안 되는 느낌 그리고 영원히 이럴 거야 어차피 나는 이럴 거야 어차피 나는 이럴 거야 이럴 거야 그거 엄청 많이 올라오고 또 하나 무관지옥이 센 사람은 이 수행을 하면서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데도 자꾸 나한테 질문해 나는 수행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느낌 그렇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남들은 다 돼도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만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막막한 그러니까 무관이지 시간이 없이 영원하게 나만 못하고 안 되고 이럴 것 같은 느낌 그 절망감 그거야 그리고 특히 센 게 죄인 마음 죄인 마음 네 다 내 탁 같아 그게 내가 심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길 가다가 사고 나는 걸 봤어 그러면 내 때문이지 내가 여기 있었기 때문이야 막 이런 식이야 반에서 물건이 없어졌어 근데 내가 안 훔쳤는데 꼭 내가 훔친 것 같아 느낌이 그렇게 올라오지 네 그렇게 올라오지 다 내가 했어 막 심지어는 선생님이 막 하라니까 내가 했다고 할까 막 이렇게 올라와 죄인 마음 너무 세니까 그치 네 니 탓이라고 하는 죄인 마음 네 그 마음이 전부 무관 좋은 마음이야 가짜 마음이야 그 마음이 나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네 이제까지 살면서 그 마음이 올라오면 너도 모르게 두렵다고 버렸어 그러니까 끌려가 이게 진짜라고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끌려갔지 네 그냥 느껴야 돼 그 마음 올라올 땐 이러는 거야 죄인 마음 올라올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죄인이라고 들켜서 들켜서 수치당할까 봐 수치당할까 봐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죄인이 납니다 죄인이 납니다 이렇게 마음 입장에서 죄인을 인정해버려야 돼요 알겠죠 네 죄인 마음 있으면 죄인 되는 사건이 오는 거야 창녀 마음 있으면 자기를 창녀라고 인정해야 돼요 창녀 같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걸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면서 거부하거나 거부를 하면 어때요 자꾸 창녀 마음 올라오면서 난 진짜 창녀 같다고 계속 이러거든 그럴 때 이러는 거야 창녀하고 창녀하고 더럽다고 더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수치당할까 봐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창녀가 납니다 창녀가 납니다 마음 인정하게 할 때 핵심이 그 존재가 돼버려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여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야 식모 아니면 창녀 식모 아니면 창녀 열등해 그치 열등해요 그 여자가 나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의사를 붙잡고 나는 고상한 여자 의사 이러면 안 되고 마음으로 인정할 때 이러는 거야 따라합니다 식모라고 식모라고 창녀라고 창녀라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열등하다고 열등하다고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여자가 납니다 여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올라오면 내 속에 자격지심이라고 하죠 네 창녀라고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사실은 남자친구랑 사귈 게 어땠어요 약간 중성적인 대화를 주로 많이 했고 여자처럼 예쁘게 대화하고 애교 떨고 그런 걸 안 그러니까 그거라면 창녀라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그 여자가 그치 창녀라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놈은 창녀예요 창녀가 아니면 왜 두렵겠어 생각해봐 창녀가 아니면 여자는 창녀기도 하고 식모기도 하고 한여기도 하고 다 그래 엘리자베스 여왕도 남편이랑 섹스할 땐 창녀잖아 창녀 마음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 창녀 마음을 인정해야 돼 벌써 창녀라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중성적인 대화만 해 창녀지 그치 네 알아차려야 돼 이렇게 자기가 하는 행동이 근데 그 창녀 마음은 두 가지야 아예 끌려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막 창녀 짓을 해 애교를 떨고 아무데서나 자기야 아예 막 먹여주는 수치를 떨거나 아니면 그 창녀의 수치가 두렵다고 하면서 다 버리고 아닌 척하고 중성적인 대화하거나 아예 창녀가 두렵거나 그런 마음이 아예 사라져야 돼 내가 창녀를 인정하고 나면 창녀 마음이 안 올라와요 창녀 같다 창녀가 두렵다 뭐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 이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아해 막 이래도 수치가 안 올라와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라고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마음은 여러분이 인정 안 한 마음만 올라와 내가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냥 돼버려야 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창녀가 납니다 창녀가 납니다 더럽다고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다는 창녀가 납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 수치 나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창녀 마음을 인식 안 하면 어떠냐면 나는 창녀 마음인지 안 했으니까 창녀라고 할까 봐 두려워서 창녀 짓을 못해 그럼 인생에 재미가 없어 여자들 아니 창녀 짓을 못하면 재미가 있나 없지 남자친구 있어 전남친이랑 계속 문자메시지를 가끔 연락하고 전남친이랑 섹스도 한 사이지 그러면 너 섹스할 때 어떻게 했어 창녀 마음 막 썼어 그때는 좀 썼던 것 같아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올라왔어요 야하게 좀 썼어 그렇게 막 야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안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쓰는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썼어 그런 것도 있어요 있어 그리고 또 확도 못 썼어 왜냐하면 수치당할까 봐 너 왜 이상하다 너 되게 해픈 여자 같아 이럴까 봐 여자들이 좀 소극적으로 빼고 이러는 거나 그렇다고 해서 확 창녀 짓도 못하는 거야 그치? 근데 창녀 마음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고 확 써버려 되게 재밌게 즐겨 이 마음일 뿐인 걸 아니까 가짜인 걸 아니까 재밌어 인생이 여자는 창녀 마음을 쓰고 한여 마음도 쓰고 남편 발 씻겨줘 얼마나 귀엽겠어 남편 발을 막 씻겨 남편이 그런 부인 보면 얼마나 귀엽겠어 한여 마음 딱 써서 여보 수건 대량입니다 이런 거 막 해주면서 한여 마음 느끼면서 근데 막 한여라고 수치당 갈까 봐 두려운 여자는 하나도 안 해줘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한여야? 심지어 어떤 분은 남편이 넥타이 매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매해 내가 한여야 이랬대요 아니 그런 재미도 못 느끼는 거야 한여 마음 올라와서 근데 한여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한여 뭐 서비스 끝내주게 하지 사랑도 받고 자기도 그 마음을 즐겨 자식이 한여해주면 얼마나 좋나? 인생이 재밌어 근데 마음을 못 쓰는 사람은 이게 딱 얼굴이 여기 써있어 나 재미없다 아무것도 못 쓰니까 무슨 재미가 있어 상대도 다 그런 애랑 놀면 재미없어 마음을 진하게 써준 애랑 놀 그러니까 보면 빌런들이 재미있지 않아? 빌런들이 마음을 세게 쓰잖아 어이없기도 하고 화도 나지면 재미가 있다고 좀 수치 떨어서 그렇지 쟤 같은 애랑 얘기하면 왜 좀 4차원이니까 근데 아무 마음도 못 써서 있으면 재미가 없지 수치가 두려워서 다 필요한 마음이야 창녀 마음도 거지 마음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런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자각하는 게 옆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창녀라는 거 알게 됐어 그러면 창녀 마음을 인정한 사람은 어 그래? 그냥 이거랑 똑같아 아 얘가 의사구나 쟤가 선생님이구나 이거 알고 된 거랑 똑같아 어 창녀구나 그냥 무시도 안 올라오고 그렇다고 해서 대단하다도 안 올라와 근데 창녀 마음을 수치 주고 거부하고 집착하는 가해자가 있으면 뭐야 쟤 창녀였어? 이렇게 무시하거나 대부분 또는 되게 호기심이 올라와 창녀를 좋아하는 사람은 너 몇 남자랑 잡았어? 야 창녀를 무조건 무시하고 거부하는 가해자만 있을 것 같지? 안 그래 예전에 국제적으로 몸을 판 창녀 아가가 왔어 진짜 이쁘게 생겼는데 20개국에 돌아다니면서 창녀를 했대 두 가지 마음에 다 있는 거야 창녀가 됐다는 얘기는 수치 가해자가 센데 집착하는 가해자와 거부하는 가해자 처음에는 들킬까 봐 두려워 왜? 거부하는 가해자니까 속였어 그러다 딱 들키고 났어 그러고 나니까 그때는 푸는 도우미가 있었어요 같이 가서 풀어주는데 푸는 도우미가 울고 왔어 그래서 너 왜 울었어? 걔가 너 때렸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풀다가 이제 그 푸는 도우미 한 애는 처녀였던 거야 남자랑 잡으지도 않은 그러니까 갑자기 이 창녀를 했던 그 수행자가 막 무시를 하면서 어머 너 되게 열등하구나 남자는 잡으지도 매력이 하나도 없는 여자 어머 세상에 나는 얘 몇 천명이랑 잡았어 너 매력이 없구나 너 여자도 아니야 너 선불구 아니야? 막 이렇게 막 굴면서 수치스럽다고 너무 열등감 올라온다고 그렇잖아 사실은 그렇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랑스럽다고 집착하는 가해자 올라온 거야 그 아기가 창녀에 대해서 두 마음이 다 있는 거야 막 엄마들 얘기할 때 나는 우리 남편 발도 닦아줘?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발도 닦아줘 할 때 그게 뭐야 되게 자랑스러워 집착하는 가해자 한여애 근데 어떤 아우 나는 우리 남편 맨날 발도 닦아줘야 돼 이거 뭐야 거부하는 가해자 수치스럽다고 보기 나름인 거지? 네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 집착하는 가해자나 거부하는 가해자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발 닦아줄 그게 되면 발 닦아주는 거지 뭐 그게 대단한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그게 대단하게 수치스러운 일이야? 모든 일이 이와 같은 거야 똥 싸면서 자랑스러워? 똥 싸면서 그렇다고 수치스러워? 그냥 똥 싸는 게 누구든지 다 그런 거야 모든 게 마음을 알면 그냥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거든 재미있게 하거든 그냥 재미있게가 진짜 그 중요한 포인트야 뭐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남한테 남한테 수치당할까 봐 두려울 것도 없는 거야 보인신 마음은 그냥 재미있게 아기자기하게 노는 거야 근데 그 마음에 분별하니까 쓰지도 못하고 안 쓰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마음 알아차리는 건 지금 알아차리는 방법 알려주는 거야 우리 아기가 초보자니까 알아차리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내가 실망할 때 벌써 거부하는 가해자 또는 갑자기 호감이 생겼어 그러면 집착하는 가해자 내가 벌써 열등 우알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어떤 직업에 대해서 의사 판검사 이러면 대단해 근데 막 창녀 거짓으면 아 저거는 아주 비천해 이게 벌써 그게 분별심이지 그렇지? 그게 가해자야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 의사는 훌륭하다고 집착하고 거지는 비천하다고 거부하는 가해자 이렇게 항상 사람은 집착하는 가해자가 있으면 그래서 거부하는 가해자가 있지 그게 사라져야 돼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임이 돼야 돼 이해 되지? 그렇지? 그래서 마음을 인정할 때도 내가 창녀가 딱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창녀를 할 수 있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 창녀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친구가 되는 거지 바로 내가 머리로만 평등해야지 근데 마음은 올라올걸? 옆에 있으면 누가 이렇다고 하면 그렇지? 네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까지는 평등해야 된다고 많이 참고 살았어 교양 있게 겸손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붙잡고 근데 그게 올라와서 그걸 인정하는 거야 마음에서 에너지가 있거든 그래서 마음 인정하게 할 때 내가 진짜 돼야 되고 나는 예전에 청산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어 내가 창녀를 한다면 죽어도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올라와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그럼 내가 인정한 거야? 거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부할 때는 어때? 계속 느껴줘야지 내가 창녀야 나는 창녀입니다 그럼 막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올라오면 그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이렇게 느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수행이야 한 번에 인정이 되냐고 그게 에너지가 셀 때 내가 몇 년에 거쳐 청산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장애인이거든 장애인 장애인은 집에 장애인이 있었거든 우리 이모가 장애인이었거든 약간 이렇게 지체장애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저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막 이렇게 불쌍했거든 내가 저렇게 산다 절대 싫어 나는 절대 싫어 너무 장애인 될까 봐 두렵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받아들인다는 건 뭐야 장애인 되면 되는 거지 뭐 돼도 내가 줄 수 있는 거 세상에 주면서 남의 도움도 받으면서 열등감 느끼면서 살겠어 이렇게 될 때 받아들인 거야 그럴 때 장애인을 봐도 친구처럼 보이고 그냥 아무렇지 않지 그게 뭐 벌써 불쌍하게 보이고 이거는 내가 벌써 우월이가 보는 거고 또 열등이가 볼 때는 장애인은 무섭고 싫고 막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음으로 인정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거야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사라져야 평등하게 그냥 나랑 동등한 친구처럼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핵심은 집착하는 가해자 즉 좋아하는 마음 그 창녀를 창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남자한테 섹시하게 보이고 싶은 게 바르고 창녀 마음 좋아하는 거잖아 남자친구가 야 너 섹시하다 이러고 싶지 야 너는 무슨 나무토막 같다 이러면 딴 여자가 더 섹시하다 하면 싫잖아 그렇잖아 그치 그 마음도 있지만 또 창녀만 거부하는 가해자 사회적 통념에서 창녀는 나빠 창녀 마음으로 보면 창녀 마음은 별거 아니야 남자를 꼬시고 매력 있는 마음 사랑받고 싶은 남자에게 그 마음을 우리가 창녀 마음이라고 하잖아 그 두 개를 보는 집착하는 가해자와 거부하는 가해자 그걸 날마다 인식하는 거야 어떤 마음을 볼 때 이 마음을 좋아해 그래서 집착하는 가해자 싫어해 거부하는 가해자 그리고 이 마음을 들키면 수치당할까 봐 두렵지 집착하는 나를 들키거나 거부하는 나를 들키면 그래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요거 요거를 알면 되는 가해자 보는 두려움 그 가해자 그게 애고야 핵심은 그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알아듣죠? 그래서 마음 인정하게 할 때 창녀가 되고 장애인이 되고 자 나는 나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떠는 벌벌떠는 장애인 마음입니다 장애인 마음입니다 장애인이 납니다 장애인이 납니다 자 장애인이 나라고 인정하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을 올라와요? 거부감 올라와요 거부감 장애인 같애 그런 생각한 적 없어? 어 나 장애인 같애 막 이렇게 어 에이그 핸적이 있지 그치 응 그리고 장애인 되면 어떡하지 이 마음 계속 올라오는 건 장애인 마음에 집착하는 거야 음 장애인 마음에 아니 장애인 아닌데 왜 장애인 되면 어떡하지 가 왜 올라와 집착하고 있잖아 장애인 마음에 집착하는 가해자 그걸 계속 느껴 장애인 납니다 하다 보면 그 집착하는 가해자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 장애인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들어가 그럼 좀 있다 보면 거부하는 가해자 올라와 장애인은 내가 아니야 거부하는 가해자 마음 느끼다 보면 또 두려움 들어가 이러면서 분리되는 거야 서서히 모든 마음을 다 이렇게 분리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나가야 되니까 이해돼요? 네 어 그거 인식하는 거를 생활 속에서 해야 되고 또 하나 버림받은 마음 올라와서 무관지역 올라올 때 그 끝없는 계속될 것 같은 그 느낌에 딸려가면 안 되는 거야 이 무관지역이 나고 나고 느껴져야 돼 마음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아기한테 숙제는 뭐냐 머리형이니까 머리형한테 제일 좋은 거 내가 수행 초기 때 했던 방법이에요 관념 일기를 써 이 관념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뭐에 집착하고 어떤 마음에 어떤 마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가해자 봤으면 집착하는 가해자 보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되지 가해자 보는 두려움 집착 보는 두려움 예를 들어 장애인 마음을 집착하는 가해자 보는 두려움 거부하는 가해자 보는 두려움 이렇게 딱 분리되잖아 그치? 그런 거 쓰는 거야 오늘 본 거 그리고 오늘 올라온 무관지역의 느낌들을 하나다 하나 쓰면 이게 가짜라는 게 드러나 글로 옮기면 막 이렇게 막막해 나는 안 될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써놓고 나면 그리고 그 다음날 읽어보면 이게 이상한 마음이구나 분리가 일어나 자기 마음을 그때는 막 빠져 있을 때 너무 괴로운 마음을 막 써놓으면 그 다음에 그 마음 안 올라올 때 읽어보면 이런 마음도 있네 이게 마음이네 하고 두 번 빠지지 않게 되는 거야 알겠지? 글로 적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 기분 나쁠 때의 거를 한번 읽어봐 그런 분리가 확 되면서 이때 무관지역이었구나 내가 이 무관지역에 마음이 납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인식하는 중 세요. 네 감사합니다 Jadi 아멘